렉이 안 걸리면 할만한데 저번에 이분이랑 할 때 렉이 엄청 걸렸어가지고 렉 없으면 할만한데 이 사람 중국사람인걸로 알거든요 누가 잘하긴 하던데 렉이 안 걸린다 와 씨 어 허친구 되게 좋았다 아이씨 노우 방금은 상대가 유리하면 당황했는데 거설행 걸렸다 좀 미안한데 아 렉바 깨라 아 으흠 아 장롬 K.O. Fight. K.O. Fight. K.O. 와 이거 좋다 이거. 괜찮아. 왜 맞아? 오예. 아이씨. 아이씨. 어거지랑 부리판. Nu. 왜이렇게 아니야? 아 앉았는데 상대방. 아 아깝다 땄죠? 나이스 안앉을거 같다 아직 방심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상대가 저를 잃을지도 모르니까 이 데스는 끝날 때까지 끝날게 아니라 나이스 와 잡혔다 멀리 보내고 아이씨 이게 왜 나가 나이스 폭풍이 더 빨랐다 아이씨 필리핀 아닙니까 아이씨 필리핀 아닙니까 아우 아 다 쏘다 쎄 이렇게 때리면 많이 세나 야 이렇게 잘 풀릴 때가 있나 아이고 늦었다 아 롯데 딸이 두 분이 중국에서 제일 잘할 거래요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아 저거 봤어 우와 이게 아 방금 진짜 오버 아니에요? 이거는 파크 맞아야 되는 판정 아니야? 솔직히 오와 개겼어 지금? 오케이 잘 못이려면 큰일난데 이거 야 잘했다 위크님 안녕하세요 오예 맞아? 위험하다리 위험하다리 오예 만점올라띠 뭐야 아 망했다 야 병머리는 역시 브라이언은 다들 거의 샷건을 차고 있네요 신기하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악 조 땜티 이 정도 틀리면 절대 하면 안 되구나 어 뭐야 바람으로 벽 잡고 개기지마라 아악 절판이야 일어나면 덱으로 보낸다 일어나면 덱으로 보낸다 드려노 대그 중국에서 덱으로 와이언 기길꺼니? 아 기길꺼니? 아 초코 맞네 아 초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초풍 넣었는데 아까 부너워 벼락치 쓰지마라 아 왜자꾸 아 왜자꾸 양손이 나가지? 기삼양손인데? 내가 덜 앉아있나? 나이스 한 번 더 보자 오 좀 더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한 방이 끝난다 벼락은 다 내꺼지 아이씨 아이씨 양발을 많이 붙이네 양발을 많이 붙이네 위안 한미 딱! 위안 한미 운 개좋았다 아니지 머리 찍혀버리냐 오예 위안 한미 어어어 잘한다 앉아줘 제발 자랑 끝난다 이거 나이스 라운드 3 파이트 아 야 떠야지 괜찮아요 득을 가져가자 될까봐 나이스 멋있게 지기가 낫다 부끄럽게 이기는거 보다 멋있게 지기가 낫다 온라인 아 왕 아 아 여기 아이씨 상대 무빙이 진짜 쩔었다 방금 마하펀치 비스난거네 아 마하펀치래 제트허퍼 하아씨 미친다 에모딜랑 카넥 같거든요 나이스 왜이렇게 잘 걸려주지 이 신기술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타라사바되겠스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